안녕하세요. 징글로고 채널입니다. 일단 제가 크롬캐스트를 무조건 사라고 했던 말 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제품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테크 유튜브를 운영해도 될런지 오늘부터 저는 테크 유튜버가 아닌 취미 테크 유튜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소개해드릴 제품 제 손에 있는 샤오미 밑박스 S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제가 돈 주고 구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아,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차차 제가 상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품을 뜯어서 다 사용을 했는데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언박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뜯으면 맨 위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어차피 설명서 읽으시는 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본품이 이렇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살짝 집어 던졌는데 여기 부딪혔는데 이렇게 흠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손상이 좀 약하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열게 되면 제가 선정리를 제대로 안 해놨는데 HDMI 선이 있고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터팍스 제품이기 때문에 리모컨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보여드리면 엄청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눈 감고 리모컨을 조작해도 전혀 쉴 수 없이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 조작부를 보게 되면 HDMI 선 연결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연결하는 거 있고 USB로 파일을 옮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USB 선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운드바 같은 거 있다 싶으면 오디오 잭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이 이렇게 4개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오미 밑박스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OS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내부에 안드로이드 8.1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즉 일반 TV를 진짜 리얼 스마트 TV로 만들어준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TV가 2대가 생겼잖아요. 제 돈 주고 구입한 55인치 와사비 망고 스마트 TV 그 다음에 또 한 대는 포스피 TV 43인치죠. 그거는 일반 TV예요. 대신 4K를 지원하는 TV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보는 TV를 포스피 TV 43인치 4K 일반 TV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크롬캐스트를 연결해놨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있는 이 샤오미 밑박스 S 그 부족한 2%를 완벽하게 해결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품 한글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넷플릭스 웨이브 유튜브 왓챠 플레이 거기에다가 나스에 연결해가지고 영상까지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구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도 설치가 가능하죠. 대박인거 제가 크롬캐스트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체에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박스에서 어떤 앱을 실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시청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에서 크롬캐스트 밑박스를 딱 잡아버리면 기존에 하던게 멈추고 크롬캐스트로 바로 전환이 되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여기 리모콘 리모콘 자세히 보시면 이 마이크 모양이죠. 마이크 모양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를 수가 있어요. 말로 다 된다는 거죠. 미쳤죠? 또 리모콘이 얼마나 심플하게 생겼는지 이거 완전히 저 취향이에요. 아 그리고 크롬캐스트 3세대 그거는 4K 지원을 안 하잖아요. FHD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롬캐스트를 만약에 4K로 하고 싶다. 그러면 크롬캐스트 2세대에 있는 그 울트라 버전이 있어요. 국내 판매를 안 하고 해외에서만 직구로만 살 수 있는 그걸 사가지고 동작해야만 크롬캐스트를 4K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박스 S 이거는 여기 내장되어 있는 HDMI를 연결해서 TV에 딱 꽂으니까 그냥 4K로 바로 인식을 해버려요. 거기에다가 크롬캐스트 크롬캐스트까지 아예 4K로 다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진짜 이거 미쳤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뒤에 여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없죠? 랜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냥 와이파이로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보통 TV같은 거 연결을 하게 되면 랜케이블이랑 가까이 있는 곳에 막 연결하려고 셋톱박스 연결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썩는데 이거는 그냥 와이파이로 지원을 해버리니까 그럼 골머리 썩을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콘이랑 이 둘이 휴신할 때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추울 때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 버튼만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파일 전송 필요하다 그냥 그러면 이 USB에 그냥 꽂아서 연결을 해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면 일반 TV 그냥 완전히 싹 스마트 TV로 바꿔줍니다. 금액 그럼 금액이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금액 한 5만원 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쿠팡에서 그냥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배송비가 무료배송이어가지고 그래서 배송비 다 합치면 한 6만원 정도 6만원 초반 그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는데 제가 설정들을 하나씩 봤어요. 설정들을 보게 되면 HDMI, CEC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면 리모컨 자체가 TV랑 일체형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진짜 스마트 TV가 되어버립니다. 전원을 딱 켜버리면 샤오미 밑박스랑 TV랑 같이 전원이 켜져가지고 화면 켜지자마자 그 밑박스가 바로 실행이 되고 전원을 끄게 되면 TV랑 샤오미 밑박스랑 같이 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TV에서 이런 화살표를 움직인다. 그러면 샤오미 밑박스에서 그 화살표 움직이는 게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냥 아예 싱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끝났죠. 뭘 더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저는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았지만요. TV 앱이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샤오미 밑박스를 통해서 TV 앱을 크롬캐스트로 전송을 하게 되면 동작을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뭐 TV가 주대니까 다른 TV로 티빙을 시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티빙을 자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재생이 잘 되더라고요. 다른 이제 리뷰들을 보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4K로 동작이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최근에 안드로이드 패치하거나 넷플릭스 업데이트하거나 거기에서 해결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긴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4K 요금까지 내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밑박스 S를 구입하시는 걸 꺼려하시기에는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는 웨이브 실시간 방송이 안 돼요. 이 안드로이드 TV 앱에서는 영상 다시 보기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보기에 아예 탭 자체가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니까 코디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툭 애플리케이션 그 파일을 막 추가로 넣어가지고 하면 코디에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안에 크롬캐스트가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다시 보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거기에서 웨이브를 킨 다음에 크롬캐스트로 전송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죠. 대신 되는데 그런데 역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TV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단점은 한 이 정도였고 장점이 너무 어마무시하기에 단점들을 완전히 상세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샤오미 밑박스 구입을 하고 나서 한 며칠 동안 사용해본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밑박스 S를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제품 궁금해하시는 분들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모든 댓글 다 달았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